후딱하고 나올 테니까 청성 떨고 울고 잡아뒀지 말고 가서 뭘 해도 먹고 와. 참견 그만하고 자라고 나와. 그럼 갑니다. 네 알고 있어요 다섯 씨. 나 지금 수술 중인데 빨리 끝낼게요. 이야 생각보다 부위가 높네. 자자. 야 석샤. 소람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. 야 빨리 짜고. 야 석샤 빨리. 어르신가. 뭐 최선을 다했지만 잘 안 됐다. 잘 안 됐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. 말 그대로 잘 안 됐다. 어른들하고 장례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. 말도 안 돼요. 우리 할머니 강말순이에요. 강자 말자 순자 강말순은 절대 죽지 않아요. 어른들하고 얘기할 거야. 왜 나하고 못하고 어른들하고 해야 되는데요. 우리 할머니랑 나랑 제일 친한데 제일 친한 사람하고 말 안 하고 왜 다른 사람하고 말하겠단 거예요. 상식이 통하는 게 어른이니까. 우리 할머니 죽였죠. 당신이 죽였어? 안부위만 제거하면 산다고 했잖아. 아유 진짜 얘가 왜 이래 저리가. 자 둘이 가. 이 병원 이러고 잘 될 것 같아? 내가 가만 안 있어. 나도. 가만 안 있으면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니. 부모님하고 다 얘기했다. 부모님은 다 양해하시고 넘어갔어. 살해도 했고. 뭐 이렇게 돼서 유감이다만 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거리낄 게 없다. 뭐 뒷처리도 잘했다고 생각한다. 최선을 다해도 사람이 죽으면 부끄러워해야죠. 최선을 다하면 용서가 되나요? 만약. 네가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걸 밝혀냈다면 뭐 그때 무기식으로 벌 받아봐. 하지만. 지금 이런 무례한 행동은 용서할 수가 없어. 다시 병원에서 소란 피우면 가만두지 않을 거다. 다시 병원에서 소란 피우면. 누구시죠? 13년 전에 이 병원에서 외과 레지던트를 수련하고 계셨었죠. 13년이나 됐나? 근데 어떻게 알아요? 환자 보호자로 왔었어요. 근데 그때 내가 안 하고 과장님한테 진료받았을 텐데. 저를 기억해요? 선생님이 작성하신 거 맞죠? 당신 정체가 뭐야?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시죠? 이런 걸 물어보려면 따로 시간을 내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해야지 뭐하는 짓입니까 이게? 정식으로 요청하면 만나줍니까? 내가 집도한 수술도 아닌데 왜 나한테 와서 이러십니까? 선생님이 주치의셨고 차트 작성하셨잖아요. 그날 그 시간 그 수술실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알고 싶어요. 13년 전 일을 어떻게 기억합니까? 수술이 한두 건도 아니고 수술하다 죽은 환자가 한두 명도 아니고? 기억할 수 없으면 기억해내세요. 선생님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13년 전 일. 하루도 생각 안 한 날이 없는 사람도 있으니까. 이거 밝혀도 고소 못해요. 의료 공소시효 10년이에요. 지났다고요. 알아요. 과실이 있다 해도 법적인 처벌 어렵다는 거. 하지만 꼭 처벌이 법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. 원하는 게 뭡니까? 사과. 진실.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. 건강한 사회에서 준수되어야 될 규칙이죠. 아무튼 뭐 나는 이 수술하고 관계없어요. 내가 집도한 거 아니니까 죄송합니다. 바빠서요. 이거 놓고 갈게요. 잘 생각해보세요. 연락주세요. 원장님 남양주 분원에 계실 때 집 또한 수술 환자 보호자가 찾아왔더라고요. 젊은 여자였어요. 10년도 더 지난 일을 뭘 어쩌겠다고. 수술실에 있었던 모든 일을 알아야겠고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. 법으로도 끝났는데 무슨. 날 알고 있어? 원장님은 유명하시니까 인터넷 검색만 해도 간단하게 나올 텐데. 날 아는데 자네부터 찾아갔다. 아 돈 뜯어내자는 주작이구나. 그럴 것 같지는 않던데. 돈이 아니면 뭐겠어. 아직도 그렇게 물정을 몰라 어떡하냐. 죄송합니다. 이번 기회에 내 사람인 거 확실하게 보여줘. 그럼 분원으로 언제 올려주실 겁니까? 우리 할머니 죽였죠? 당신이 죽였어? 안 보이면 제가 하면 산다고 했잖아. 보안관리 어떻게 하는 거야? 열람할 수 없는 환자 기록이 셌어. 이기농 누가 열람했는지 알아봐. 알겠습니다. 말씀하신 강말순 환자 기록 홍두식 이사장님께서 열람하셨습니다. 확실해? 홍 이사장님 코드로 들어왔으니까 비사팀에서 했던 누가 했든 간에 홍 이사장님과 관련이 있습니다. 홍두식이 대체 어디까지 날 쫓아오는 거야. 본원 신경외과 스태프 홍지용이라고 합니다. 김치현 과장님 통화 좀 할 수 있을까요? 안녕하십니까? 홍지용입니다. 여기까지 올라오시기 위해서 미안합니다. 아닙니다. 별말씀을요. 본원 일반외과 과장 김치현입니다. 앉읍시다. 영광입니다. 이사장님 아드님이시면서 신경외과 서전으로 명망 높은 분이 만나 주시니까요. 저한테 하실 말씀이 뭘지 굉장히 궁금합니다. 이 환자분 수술 참여하셨었죠? 그때 있었던 일들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셨으면 해서요. 기억이 잘 나질 않는데요.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. 위아민대 테이블 대 쓰면 희귀한 사례 아니에요? 기억할 만한 일 같은데. 저... 전에 환자 보호자였었다고 찾아온 여자분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겁니까? 응. 무슨 얘기하시는 건... 돌아가신 분하고 절친한 사이였습니다. 아 그러시구나. 아... 갑자기 피로가 확 몰려오네요. 이게... 안녕하셨어요? 아이 진짜 이씨... 아침부터 죄수없게... 죄수없기 싫은 말씀해 주시면 되잖아요. 아이 진짜 이씨... 마실 거죠요? 괜찮아요. 연락이 없어서 찾아왔어요. 수술 도중 과다출혈이 있었죠. 왜 그런 생각을 해요? 혈이 팩 들고 우왕좌왕 들어가는 거 봤어요. 수술실이 하나도 아닌데 그걸로 짐작해요? 간을 건드렸어요? 아님 혈관을 잘라먹었어요? 이 사람 진짜 대화 못하겠네. 내가 왜 지금까지 아가씨하고 얘기한 줄 알아? 홍지호 교수님하고 어떤 관계입니까? 그분은 예의라고 상관없는데요. 아 알긴 안 해요. 홍 교수님은 모르는 사이라고 그러던데? 무슨 대단한 대의명분이나 가진 양 진실찾기 운운하면서 뒤로 홍 교수 이용해서 협박하고 나 굉장히 불쾌해요. 예? 가세요. 또 찾아올게요. 계속 찾아올 거예요. 그 여자 또 찾아왔어요. 강말순 환자 보호자요. 세게 나가랬잖아. 홍지호 교수님이 어젯밤 절 찾아왔어요. 아니 홍 교수님 관여된 일이라면 저도 무시해서 넘어갈 수가 없어요. 뭐? 아닌 말로 홍 회사장님한테 찍히면 저 어떻게 됩니까? 홍 회사장님 물러나기로 했어. 그러니까 자네는 내 말만 들어. 그 여자 또 찾아온대요. 차라리 법으로 하자는 인간이 더 쉬울 것 같습니다. 이... 여보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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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씀 안 하시면 전화 끊습니다. 병원번호인데... 전화하셨으면 말씀하세요. 여보세요? 혜정아. 원장님이시죠? 나를 알아요? 당연히 알죠. 구길병원 원장님. 진명훈 원장님이잖아요. 직접 전화하실 줄은 몰랐어요. 대체 이 여자와 홍지영은 무슨 관계야? 저... 요즘 너무 바빠지셔서 건강 해칠까봐 염렷해서 가져왔습니다. 필요 없으니까 도로 가져가. 원장님... 내가 제일 싫어하는 놈이 상대가 약해졌을 때 바로 본색 들어내는 거야. 홍 이사장님한테 찍히게 되면 어떡하냐고 했지? 죄송합니다. 그땐 홍지영 교수님이 워낙 세게 나오셔서... 다 필요 없어. 본원에서 숨죽이고 있어. 그 자리도 간당간당하니까. 원장님. 토사굽행이란 말 있지 않습니까? 원장님 밑에서 수술만 배웠겠습니까? 애매하게 말하지 말고 뭘 갖고 있는지 말해봐. 마취 기록지 말입니다. 10년 이상 되면 폐기되는 거 아시죠? 그거 꿍쳐놨냐? 그래봐야 법적으로 다 끝난 일이라 치명타를 입힐 수는 없어. 법보다 주먹이 먼저라는 말이 왜 있겠습니까? 상대가 홍지영 이사님이신데요. 가 있어. 저도 불러주세요. 본원으로. 분명 제가 힘이 될 겁니다. 가라고!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안 내리세요? 아, 병원 나오시는군요. 병원이 직장인데 나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? 이거 웬일이세요? 지나가는 길에 들렀습니다. 아, 그리고 이사님. 뒤늦게나마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. 화제를 잘 돌리시는군요. 아직도 기억 안 나세요? 제 기억은 친절을 먹고 자랍니다. 거래는 열려 있습니다. 제가 원래 친절한 사람이거든요. 명심하겠습니다. 직업이 뭡니까? 전화번호만 딸랑 주고 자신의 신원은 밝히지 않고 있어요. 자기가 하는 일이 떳떳하다면 왜 밝히지 못하는 겁니까? 떳떳하지 못해서 밝히지 않는 게 아니라 상대가 신원을 밝히고 대화할 만한 상대가 되는지 아직 판단이 안 섰어요. 본원에서 본 것 같아요. 얼핏 지나쳤는데 계속 생각해봐도 맞는 것 같아요. 갑자기 제 신원이 궁금한 이유는 뭔가요? 대화를 한번 해보려고요. 홍지훈 교수님보단 제 대화 상대로 그쪽이 더 어울리는 것 같아서요. 국일병원 펠로우예요. 펠로우예요? 보드도 땄네. 그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같은 의사끼리? 네 같은 의사끼리. 단순해서 좋겠네요. 나는 내가 다니는 병원에서 우리 집사람 제왕적에 잘못해서 몇 달 동안 고생했을 때 다 넘어갔어요. 의사니까. 실수가 뭔지 아니까. 선생님께서 갖고 계신 의사관에 대해서 강요받을 이유 없고요. 그날 수술실에서 있었던 일 말씀해 주시면 돼요. 그 다음은 제가 결정해요. 그날 뭐 별다른 거 없었어요. 생각보다 부위가 넘네. 잘 귀찮아 좀. 그렇게 원장님은 최선을 다했어요. 이게 진실이에요. 간호사들이 혈액백 들고 왔다 갔다 한 거는 우리 수술실이 아니라 다른 수술방에서 그랬던 거였어요. 그날 그 시간에 우리 할머니 수술밖에 없었어요.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? 맞다는 얘기네요. 떠봤어요. 자 그래도 고무적이네요. 일단 수술실 안으로 들어갔으니까. 다음에는 좀 더 진전된 얘기를 하죠 우리. 예 원장님 혹시 그 홍지영 교수가 또 찾아왔었어? 13년 전 환자 기록 때문에? 아니요. 아 근데 그 환자 보호자요. 알고 봤더니 의사더라고요. 보호자가 의사라고? 어디에 있는 의사님. 제가 신경외과 의사가 된 건 할머니의 영향이 가장 컸어요. 제가 말썽쟁이였을 때 할머니가 저한테 그러셨거든요.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꿈이라도 야무지게 가져옵니다. 차트주세요. 최선을 다해도 사람이 죽으면 부끄러워해야죠. 최선을 다하면 용서가 되나요? 만약 네가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걸 밝혀냈다면 뭐 그때 네 식으로 벌 받아봐. 네. 어. 유 선생. 앉아. 바쁜가? 네 조금. 무슨 일이신지 자주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. 그거 뭐 저번 주에 부르고 두 번째 아니야? 일주일에 한 번인데 그렇게 빠르게 느껴지나? 하실 말씀이 뭔가요? 너무 특별히 할 말은 없어. 열심히 사는 것 같아서 한 번씩 불러서 차 마시면서 경각심 가지려고. 나이 들면 나이부해지는 경향이 있거든. 전 그럼 나가보겠습니다. 응급실 콜인 것 같습니다. 그래 이리 봐. 네. 하 진짜 끈질기시네. 똑같은 얘기 듣는 거 지겹지도 않아요? 그래서 제가 새로운 얘기를 하나 갖고 왔어요. 우리 할머니 의무기록지를 열람하셨더라고요. 그것도 패기 직전에. 왜요? 갖고 계시죠? 마취기록지. 내가 그걸 왜 가지고 있습니까? 갖고 있을 생각도 없으면서. 10년 전에 참여했던 수술 의무기록은 왜 열람하셨어요? 그렇게 할 일 없는 분이세요? 저한테 말한다 해도 인생 달라진 사람 아무도 없어요. 법적으로 끝났으니까. 같은 의사로서 말씀드린 겁니다. 생각할 시간을 좀 줘요.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진실. 도덕적 양심에 기댈 수밖에 없는 진실. 진심어린 사과 한마디를 듣기 위해 진실을 향해 달려왔다. 야 이거 생각보다 부위가 넘네. 잘 비찰았죠? 예. 술 처먹었나 이 자식이거. 너 이 개 자식 다신데서 수리빵에 들어올 생각하지마. 죄송합니다. 어, 어? 피나는데요? 석션. 혈액 가져오라고 전화해. 마취파피 연극이라? 제복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. 쇼코입니다. 혈압이 떨어지고 있습니다. 예, 열자. 예, 열자. 버렸습니다. 야, 열자. 야, 열자. 진실을 알게 되는 순간 내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다. 오랜만입니다. 기다렸는데 이제야 연락 주셨네요. 기분 좋네요. 반갑게 맞아주시니까. 여기까지 오시느라 힘드셨을 텐데 뭐 드시겠어요? 대접하겠습니다. 아닙니다. 괜찮습니다. 친절 감사드립니다. 다름이 아니라 지난번 말씀하신 그 거래는 아직 유효합니까? 그럼요. 유효합니다. 차가운 맥주 주라. 네, 잠깐만 기다리세요. 기분 좋아 보이는데요? 선물 배달 왔어요. 혹시? 역시. 이제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건 다 했다. 감사해요. 할머니 이래서 네가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어. 그게 네가 나한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. 마취기록지 갖고 왔어요? 네. 정확한 판독 해줄게요. 수술 중 12시 15분경에 하대 정맥이 터졌어요. 어, 어? 신나는데요? 석션. 30분에 개복. 배혈자. 예. 50분경에 카디악 어레스트 발생. 어레스트입니다. 1시 20분 테이블 데스. 과다 출혈로 인해 어레스트 발생. 그로 인해 수술 중 사망. 이 기록. 여기까지는 저도 볼 줄 알거든요. 그럼 유 선생이 아는 거 말고 전문적인 얘기를 해줄게요. 이 위암 수술의 복강경은 집도의가 시험적인 선택을 한 거야. 이 2003년의 복강경은 일반적인 수술이 아니었거든요. 도입 초기였으니까. 복강경 수술이란 말 못 들은 것 같아요. 근데 좀 이상한 게 이 하대 정맥이 터지고 바로 괴복을 하지 않았어요. 출혈량이 이렇게 많은데. 의사로서 소신이었나요? 그건 잘 모르겠다. 집도의한테 한번 물어봐요. 이 기록에 대한 내 의견은 이 집도의가 손에 안 익은 새로운 수술법으로 치료를 하다가 큰 혈관을 잘못 건드려서 출혈이 발생했어요. 그때 빨리 올바른 판단으로 해서 개복하고 닫았으면 극단적인 상황 피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. 집도의가 잘못 판단했네요. 분명히. 언제 찾아오나 기다리고 있었다. 제가 누군지 아셨어요? 온 동네 자기가 누군지를 뿌리고 다니면서 모르길 바란다는 게 이상한 거 아니냐? 통화도 한 번 했었잖아. 그럼 제가 누군지 알면서도 모른 척 하고 계셨던 거예요? 뭐 굳이 아는 척 할 필요가 없잖아. 네가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. 네가 현실적인 애라면. 너라는 지칭 말고 존칭 써주세요. 제가 원장님께 너라는 호칭 들을 이유 없습니다. 반말하지 말아주세요. 거리 좁혀지는 것 같아서 싫습니다. 13년 전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.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걸 밝혀낸다면 제 식으로 벌 받겠다고 하셨어요. 그래서? 아니. 그래서요? 증거예요. 이걸로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걸 어떻게 증명한다는 거예요? 복관경 수술. 우리 할머니한테 설명하셨어요? 배를 연다고만 했지 새로운 수술법 얘기는 들은 적이 없어요. 복관경은 배를 열지 않고 해서 환자에게 부담이 적은 훌륭한 수술이에요. 그 당시 최고의 방법이었어요. 보험 적용 안 되니까 돈 때문에 하신 건 아니고요. 이렇게 나오면 대화가 안 되는데요. 위암 수술이 어떻게 퇴입을 될 수가 있어요? 명백한 과실이에요. 과실?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건 별개예요. 최선을 다해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. 지금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? 내가 유혜정 선생이 날 노리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왜 가만뒀겠어요? 위협적이지 않으니까 그랬겠죠. 법적으로 시효 끝났고 밝혀진다 해도 타격 없으니까. 잘 알고 있네. 우리가 수술하면서 환자 잘못되는 거 한두 번 봐요. 신경이니까 써져 있는데 했으면 성장을 했어야지. 아직 고등학생 감성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어떡해요? 나 유 선생 누군지 알면서도 괴롭히지 않잖아요. 오히려 기회를 주잖아요. 이 수술에서 잘못한 일이 하나도 없단 거예요? 실수했어요. 하지만 최선을 다했어요. 그러니 유 선생 식대로 벌받을 일은 없어요. 그치만 사과할게요. 실수도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니까. 그럼 우리 사이에 빚은 없는 거죠? 혼자 다 하시네요. 결자해지라고 묶은 사람이 풀어야죠. 유 선생 요즘 연애해야죠. 홍지원 교수하고. 잘 잡았어요, 홍 교수. 좋은 일만 생각하며 살아요. 인생 짧아요. 제가 너무 순진했네요. 제가 원장님을 과소평가했어요. 정말 대단하세요. 사과 한마디면 된다고 생각했어요. 그런데 사과 받고 나니까 더 불쾌해요. 원장님을 상대로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아름다운 사과를 기대한 제가. 잘못이네요. 홍 교수한테 물어봐요. 홍 교수도 마찬가지예요. 세상 살아본 사람들 다 마찬가지예요. 오늘은 갈게요. 이 일로 더 찾아오지 말아요. 다시 병원에 오지 않았으면 더 좋겠어요. 내가 운영하는 병원 다니고 싶어요? 학생이 나왔는데. 어디 사과도? 안쪽에 운영하는 병원 다니고 싶어요? 내가 운영하는 병원 다니고 싶어요.